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연간 20여억 원 규모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3세대 후판코일 로로선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광양선박은 지난 2일 광양제철소 제품 부두에서 3세대 후판코일 로로선인 광양프런티어호의 취항식을 가졌습니다. 이 선박은 세계 최초로 카세트 없이 후판과 코일을 운송할 수 있는 3세대 선박으로 그동안 운송이 어려웠던 초광폭 및 장척제품까지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. 또 기존 로로선과 비교해 작업 소요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 연간 약 25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. 이날 취항식에는 광양선박 박상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광양시 정현복시장,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복철청장, 여수광양항만공사 선원표 사장, 동방그룹 김형군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KSG뉴스 김단아입니다.